가자. 가만히 있어도 갈까? 다운 윈딩이거든 이게. 노 안져도 서 있어도 가. 저을 필요 없어. 노. 다운 윈딩으로 출발지로 가고 있습니다. 또 젖지마봐. 따라갔어. 잠깐만. 잠깐만 봐봐 졌다가 압을 줘 빼봐 압을 주라고 바로 빼지 말고 다시 졌다가 아 빼지마 졌어 봐 졌어 빼지 말고 아니 압을 주라고 이렇게 오케이 떠져 저 압을 줘 아니 빼지 말고 압을 주라고 졌어 봐 졌고 빼지 말고 압을 줘 봐봐 자 봐봐 내꺼 봐 하나 둘 셋 누르라고 이게 카누윙 하는 거하고 똑같아 해 봐 눌러 아니 살짝 누르라고 틀어지지 않게 아니 하면서 천천히 저거 봐 눌러 살짝 응 한 번 더 천천히 해 봐 천천히 슬슬 하면서 살짝 눌러줘 슬슬 눌러줘 압을 주라고 역 역 역을 살짝 주는 거야 역을 해봐 응 조금 틀어지게 오케이 응 조금 틀어지게 그게 이제 기술인데 속도를 안 안 이려 가면서 이제 하는 게 기술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짝 눌러 방향만 잡아주는 거야 살짝 아주 최대한 최대한 방향만 손이 그러니까 이제 추진력을 잃지 않아 가면서 최대한 손실을 잡아 딱 조금 그러고 잠시만 한 건 이 정도가 딱 렌즈 각이 딱 맞아 더 벗어나면 너무 작아보이고 아니 이거는 물에 빠져도 상관없어? 이거? 물에 떠? 아 뜬다 바람 부니까 조용해졌네 타잎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